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시 와연. 네,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태깡곰돌이님. 왜 반만하세요? 추루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추루님에게 반만하지 마. 춥사마님께 함부로 말 놓으시면 안 됩니다. everybody. 추루님은, 추루님은. 추루님은 저희 방 왕자님이시란 말이에요. 바람이 장난 아니야? 맞아. 네, 민지니니님도 초코 10개 선물도 감사합니다. 내가 공생을 안아줄게요. 내가 그대 곁에 있을게요. 조심스럽고 자툰 우리이지만 언제부턴가 나 좀 모르게 해. 내 꿈엔 그대가 우리가 있어요. 금탱오빠 삽불룩해 삽불룩해 감사합니다. 금오빠. 그대만 보여요. 오늘 노래 잘 되나요? 진짜? 세팅점 우리 랩하니. 그럴까? 우리 네티모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금서오빠가 춤 말고 노래해달라고 하시는데? 여러분, 어떡해요? 우리 저순사자 랩니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노래로 해달라고. 금서오빠, 노래 어떤 걸로 하시는데? 잘 가. 오늘 노래 잘 되시네요, 그런데 진짜? 노래 잘 된다고? 일어나봐, 그런데. 왜 자꾸 이렇게 잘하려 그래? 안 일어나도 패대를 끼고 어? 눈물 좋은 거 알잖아. 불러본다. 나올 줄 몰랐어. 간지러운 바람. 아, 랩포파 잘한다. 웃고 있는 우리. 불러줘야겠어. 너랑 여주를 사랑 나야.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맞기 막힘하고 있을까? 아마 시그네 너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 이해할수록 멀어지던 너 힘처럼 반해질 않았던 나 노력할수록 지루해졌던 너와 나 설레인 분야 네가 말했던 건 차분이야 네가 날 바라본 건 지금 사랑이 또다시 아픔을 적어 나는 웃으며 이별을 맞을래 사랑도 다시 올테니까 well, 쩔쩔, 여러분들 쩔어요, 쩔어 너무 잘해서 아 진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진짜 모자 좀 벗으세요 이시몽같음 야 진짜 쩔쩔 여러분들 쩔어요 쩔어 아 너무 너무 잘해서 아 진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진짜 모자 좀 벗으세요 이시몽같음 야 진짜 앵콜? 앵콜 앵콜 지아노도 좋은데 지아노래 아는 거 있어? 지아노래는 윗강의 같은 거 우리 비별을 말했지 겨우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어 흐흐 안왔어 안할게 시키들 시키들 나 때릴 거냐 물끄러미 한번만 진짜 라스트 물끄러미 야 진짜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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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노래 좋은데 지아노래 아는 거 있어? 지아노래는 윗강의 같은 거 우리 이별을 말했지 겨우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어 흐흐 안왔어 안할게 시키들 나 때릴 거냐? 물끄러미 한번만 진짜 라스트 물끄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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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너무 좋아 맞냐? 이거 물끄러미 이거 맞아? 응 맞아요 물끄러미 맞아? 근데 왜 말이 없지? 물끄러미 물끄러미 골ik 우리 고급 조금 얘기 들어 blossom hypnot 손 watch 손 手 順 손 손